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안녕하세요 박서범TV의 박서범입니다 씨름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쟁입니다 오늘 또 저희 셋이 오랜만에 또 묻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동에다가 BFG 주지수를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힝힝! 자, 그래서 대박나라는 의미에서 씨름세로 그리고 도훈쟁이가 수박에 낳아! 이거 못 깨면 저거 망하는 거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오늘 가우초의 기운을 받아서 사크를 내버리겠습니다. 대박나세요. 깨면 가우초도 큰일 납니다. 어? 형님, 깨졌습니까? 네요. 가우초와 저희 중동 주지수의 유명을 얻고 계시네요. 네.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제가 이거 깨서 중동 주지수 대박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유우우우! 그거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거 깨기 힘들어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방에 그냥 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두 친구한테는 별거 아닌 거 같아요.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언제까지 깔려고? 깨도록 하자 안전주먹입니까? 안전주먹이죠 안전주먹이요? 에에~~~ 아니... 아 아니 당신도.. 이형은 웬치예요. 저는 어쩌봤죠. replacement. 남자 unconditional поз overwhelmatic transformingpace. 저는 보자패코. 자 이 소금자기는 암컷입니다. 이거 깨면, 바로 깨면 될까요? 네 깨면 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앵ング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확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스 나온! 어 이거 근데 진짜 깨졌다 아 이거 오늘 너무 쉽게 될 거 같아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몸 자랑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깰게요 자 어렵지 않다 깨주세요 뭐 안 깨져? 안 깨져?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잠시적으로는가 진짜 그러는 거야 재밌죠 당연히 아 진짜 안 깨져? 자 왜 안 깨져? 병이 저런데 안 깨진다고? 자 이제 초금쟁인가 깨질 못했던 자 뽑아 이거 진짜 안 깨져요 진짜 자 여러분 박사원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중동 주짓수 많이 운동 배우러 와주세요 와 진짜 기대된다 깰 것 같은데? 안 깨진다고? 이 소리 들렸어 지금 저도 들렸어요 소리 진짜 안 깨진다고 이게? 살고 난 소리 살고 깨서 난거 아니야? 단단속이야 아 깨졌다 우리 몸을 봐야돼 아이고! 막고든 수박이야 역시 무시한다 대농구나 이게 내가 대미들 쌓아놔서 이리 살았군요 소음쟁이 양반 어떻게 이 정도 설명을 해볼까? 형이 먼저 하고 제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고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꺼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아 그래요 자 한 방에 깨겠습니다 아 왜 깨질 것 같은데 그냥? 아 여기서 세진이 형까지 깨면 나만? 못 깨야 재밌는 건가? 못 깨야 재밌는 건가? 제가 깨게요 다 못 깨? 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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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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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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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한 번! 오케이. 자, 잠깐만. 두 번! 형님, 이제 말하는 말은 안 해. 오,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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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깨지기는 하는 건가, 이게? 이게 탄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탄성이 너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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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깨져?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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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중동주질수는 이제 대박을 향해 갑니다. 감사합니다